홍게 시작합니다. 홍게. 피해 하세요. 여기 절찌는.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늦게 와서 못 봤어요. 홍게 러시아 한 개입니다. 오우 9500원 8000원 그렇게 정렬 들어가잖아요. 러시아 한 개. 선호 타임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선호가 15000원 이상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낙찰가가 괜찮은 거로 보시면 돼요. 오늘 정국산에서 선호 괜찮은 것들을 많이 잡았어요. 많다기보다 조금 했네요.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갖다가 막 만원 이렇게 팔고 그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물건. 여기가. 지금요. 좋은 거를 갖다 놨네요. 타임 끝나고. 이제. 하루 할 것 같아요. 5500원. 이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절친 사망원. 사망원 서로 하고 있잖아요. 절친은 왜 사망 없다? 너네리, 3 aquele这个 37500원의andezבס이 secret. 아마 버 testoster 15500원에 1.4개 나가네요. 용접을 좋아하는데요. 윤석아 박사 벽이 굉장히 괸치 repairing겁니다. 오늘 짜 Stephen Shの razor. 2만 호천을 막아내요 전녁대는 요거보다 1단계 아래 3만 7천 5백원 전녁대는 이거 2 4 1 1 1 1 1 오늘 저 브라운킹 한 3키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마리당 대게가 좋네요 어제 대게가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62,000원인가 여기까지만 떨어졌습니다 대게 오늘 좋습니다 아 그래 좋은건 아니네요 활성도는 괜찮은데 절치네요 절치 여기 절치가 있는데 절치들이 많아요 이건 절치 완전하진 않은데 제일 작은 다리 하나 떨어지고 하면 절치가 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38,000원 됐네요 38,000원 됐네요 14,000원 3만원 절치로 나온건 3만원 어제 A급 정부는 62,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경매 수수료 5% 올라가고 국내인 수수료 국내인 수수료 국내인 수수료 과장하는 사람 마진이 붙어야지 소비작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비작가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3만 8천원 3만 8천원 3만원 내려나갔네요 홍계 지금 선별 작업하는 겁니다 절치가 좀 있네요 절치가 홍계 무게 달아서 저쪽에 강매장 이동하는거 지금 물차에서 내려가지고 물차에서 내려서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절치 온전한거 그 다음에 살이 완전 안 찬거 요런거 여기서 돼가지고 등급별로 이게 등급 지금 고르는 겁니다 전문가에요 사장님들 이렇게 노래에서 말하는 겁니다 홍계 이건 러시아 홍계입니다 러시아 수입 무게 여기서 딱 체크해가지고 적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 바로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바로 여기 가는 겁니다 홍계 네 홍계 지금 홍계 여기 있어요 이건 러시아 겁니다 홍계 시작합니다 홍계 김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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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1월에 대한거니까 1월에 대한거고 이 낙탈가에서 5% 중매수수료 회사에 딱 정해진겁니다 그 다음에 중매인 수수료 더해주고 따가서 소매 좀 마진 들어가야지 한묵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이거는 절제고 14,000원에 되네요 18,000원에 되네요 18,000원에 되네요 18,000원에 되네요 결제입니다 18,000원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한정도 떨어지는 거 14,000원 됐습니다 저 건너편에 1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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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거 가져가면 괜찮아요 11,500원짜리 찍으면 괜찮습니다 11,500원짜리 찍으면 괜찮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대명 대형권이에요 대형권 5,000원 아직 임자 없네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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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10,500원 3,500원 6,000원 이 아들이 11,500원 13,000원 여러분도 15,000원 suburbs 다행히 촉창 15,000원 경 России 10,000원 사과가 내려가네요 4만 2천5백원 첫번째 지금은 4만2천5백원 3,8, 3만 8천원 가격이 별로 안좋은것같아요 일단 가격은 소리되었다는게 굉장히 좋네요 가격이 생각보다 낮아요 지금 3,6 나가네요 3,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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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시간에 대해야됩니다. 반갑습니다. 3.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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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km 2.7km 대게가격이 더 높네요 대게가격이 키피라가격이 얼마 나올게요 3.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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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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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대게 대형 대형 5.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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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킹보다 대게가 더 비싸요 5.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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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m 2.5km 6.5km 5.5km 4.5km 5.8km 4.5km 5.5km 1번 2개 3,7 3,7 3,7 3,7 3,1,000원 3,1,000원은 절치가 더 난거죠 3,1,000원 대개가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요 2,5,3 진쇄 2,0,000원 죽은것도 2,0,000원 파티가 다른것 같아요 5,0,000원 제일 앞에 지금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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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접었되네요. 하늘이 접었되네요. 하늘이 접었되네요. 하늘이 접었되네요. 여기 멀리 보이는 곳. 이건 절지가 더 나은거야. 절지가 더 나은거야. 3만원 없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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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 140번 3만원 3만원 해야되네. 3만원 지금같으면 레드킹이 날것같아요. 레드킹이 날것같아요. 가격이 높아요. 레드킹이 날것같아요. 그냥 먹는 입장에서는. 레드킹 크랙. 지금 선별작업하는거에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양이 좀 나와서. 좀 늦게까지 하네요. 좀 늦게까지. 러시아 레드킹 크랩입니다. 아직 살이 완벽하게 차지는 않았어요.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가격이 좋은 편. 가격이 좋은 편. 이렇게. 결정료. 2만원 3만원 2. 3만원 3만원 1. 3만원 4. 5만원 4. 4만원 4. 4만원 4. 4만원 8. 이ë어데려, 87이어데리, 47이아어데려, 47이이아어데리, 하나, 이협다리, 551번, 하나, 46, 이협다리, 삼막ич이처로, 대현아픽스 삼막해져,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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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bicayre, 이협다리, 57이어데리, 물려받아, 사서, 4만4, 자, 이협다리, 이협다리, 삼첸이아어데리, 150번, 150번, 4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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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원이나 차이가 나 이건 같이 끝뿌면 뇌압에 또 하나는 4만2천원 그 다음에는 4만2천원 그러면 저쪽에 절실지 하나는 3,6원 그 다음에 F mega 지금 이 가격에 정매수수료 IF 1,2만2천원 지금 남고 27000원, 25000원 그려놔요. 저기 죽은거 꼬물이 될까? 18500원. 꼬물이네요. 살아있네. 멀리 있는거. 저런거 잘 잡으면 괜찮아요. 18500원. 이거 지금 18500원인데 그런게 괜찮아요. 18300원 해보세요.